스텝 바이 스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거 웬일인겨? 서울에서 이 사람들 따라왔어요 아시는 분이세요? 진짜요? 어리간만이 됐어요 진짜요? 어리간만이 됐어요 35년 됐다 저를 본 적 있어요? 배고서 봤잖아 동에서 저를요? 어 언제? 동에서! 언제 뵀어요? 아 그게 닭발 딱 내민다 야 하하하 동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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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봐하시는 분 아니에요? 봐하시는 분 아니에요? 우는 사람이에요? 하하하하하하하하 저를 표현한다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럼 반oming 아就是 아니요? 아저씨 이거 웬일인겨? 서울에서 이 사람들 따라왔어요 아시는 분이세요? 진짜요? 아는 분이세요? 35년 됐다 erklär què는 보네? 저를?! 돼국에서 봤잖아kur 여기는este 어 뭔지? 고마워? 저렇게 표현한다 아니 아니 나도 뵌 적이 없는데 괜히 안 했잖아요 35년 만에 아니 근데 저는 그렇다 쳐도 아시는 분 아니에요? 아 모르는 사람인데 반갑게 해줘야지 아 그래서 그러죠? 처음 보시는 거죠? 네 아이 나 참 아니 그리고 보통 오리발이라고 하지 않나요? 닭발을 왜이냐고 하시는 거 저것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인사 저렇게 또 반갑게 해주시니까 아이 나 너무 아니 가르치는 뒷모습이 어쩜 저렇게 재밌는지 아유 안녕하세요 빨리 만났네 어 또 만났어요? 언제? 아니 그 35년 만에 그분 아니세요? 아저씨 이거 웬 일행이야? 아는 분이세요? 35년 됐다 나 좀 보세요 아는 분이세요? 35년 됐다 아는 분이세요? 35년 됐다 닭발 딱 내민다 야 고마 아니 아저씨가 살려가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만났어요? 이쁘졌어 아니 저는 35년 전에 어디서 봤다고 동인당 왜 동인당 왜 동인당 왜 그 이름 뭐야 그 뭐래 돼지갈비 네 거기다가 막걸리 한 잔 못 보고 있어 저랑 막걸리 먹었다고요? 막걸리인가 뭐는지 하여튼 한 잔 먹었어요 그때 술을 안 마시는데 술을 안 마시는데 아니 그리고 아까 저기 저희 그 앉아 있을 때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모르시는 분이라고 그러던데요? 누가? 아까 그분이요 아 그 사람? 네 제리 공부는 안 됐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선생님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까 그분을 또 여기서 뵀나? 그 풍경에서 뵀던 분은 어떻게 또 다른 단서만 남겨두고 훌륭훌떨어졌어요 형이 바콜리를 엄청 맛있다는데 아 너무 웃긴다